주신분을 위한 다 차리지 맙상 아닙니까? 이게 나한테 언제 오는 거야? 몇 번 했던 건데, 다 찍었잖아. 그래? 뭔가 마개가 심해. 장만진 게 전설이지. 아, 나는 이름분인지 몰랐어요. 쉬워볼까? 3년이라는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닌데. 정말 말하기가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요. 이 자리에서 정말 이실 접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갖고 있는 저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간 자리니까. 희망이 너무나 많은데, 지금 저를 낫잖아요. 왔다, 왔다, 다래요, 지금. 녹화를 하도 오래하니까 정세히 해보려고. 정승세하고의 그, 갱실에서 그 가운받이 있고 무슨 대안 나릅니까?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아, 왜 그러세요? 안정합니다! 안녕하십니까? 나가 하 하 하 하 하 하 하